안녕하십니까? 닥터 부동산의 심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내가 벌어드릴 수 있는 월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우리가 상품별로 나눴을 때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토지와 같이 중간에 수익이 나진 않지만 매도를 통해서 내가 한꺼번에 어떤 차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인데 일정한 월세 수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매입을 또 할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수익률로 우리가 따져서 어느 정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본인이 원하는 내부 수익률에 근접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상품이냐 혹은 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인 상품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를 살 때 내가 투자 대비 월세 얼마를 받는 것인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원이라든가 국민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이 오피스텔 수익률, 평균 수익률 같은 것들이 지표로 이렇게 매월 또 혹은 매주 단위로 발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상황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평가원이라든가 국민은행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요즘에 한 4.75%, 5%가 조금 못되게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로 잡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수익률이 아주 높은 곳이 투자 성과가 좋은 곳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상품 중에 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어떤 부동산 상품의 대표적인 투자 상품은요.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차익형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도 이것이 나중에 팔 때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2019년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이지만 2019년도에 많은 아파트의 상승 여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5억짜리 아파트가 6, 7억, 7억짜리 아파트가 8, 9억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봤는데 1년에 1, 2억씩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상승률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매월 들어오는 이런 수익률과 달리 매도를 통해서 생기는 차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지만 이렇게 오른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상당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연 단위로 5% 오른 것에 비하면 차익형 부동산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실질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좀 인기가 없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져다주는 이런 수익률보다는 대표적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생기는 이러한 차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차익형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피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월 수익보다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얼마나 많이 오를 수 있는 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를 좀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남 같은 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오피셀이 5%, 5% 수익률 절대로 나오질 않죠. 좋은 데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중에 좋은 곳일수록 이런 수익률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러한 양상이 있고요. 또 지방으로 가거나 외곽으로 갈수록 이 오피셀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서울의 외곽 쪽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좋은 지역에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